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237 선교의 플랫폼입니다 저에게 언약가정 237 선교 플랫폼이라는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기다리고 있죠 어떤 2023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선교 원년의 해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저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복음 증거해야 합니까? 너무나 심플하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 전도해라 하면 좋고 축복받을 것이다 옵션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상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237 선교 플랫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기관 공동체가 있죠 그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첫 사람이 아담이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너무나 소중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창세기의 3장 언제 문제가 터지자마자 사탄은 어딜 공격합니까? 가정을 무너뜨려요 가정에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들끼리의 살인사건 아니겠습니까? 4등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전 세계 지금 예루살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탄생이에요 우리가 2, 3, 7 나라 오천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두 기관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공동체 안에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2, 3, 7 선교를 향한 든든한 플랫폼을 갖춰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음적 부부관계를 말씀하셨죠 서로 피차 복종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근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위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원문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너무나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위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피차 사랑과 존경으로 삼겨주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죠 이거는 세상이에요 사랑받을 짓 해서 사랑하는 건요 믿음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사랑은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게 남편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그 저주가 대물림 돼서 영원한 지옥불밝게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용납되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용납되어 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본질상 진료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존재예요? 단순히 한 번 용납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용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면요 아내가 변하든 안 받기든 남편이 변하든 안 받기든요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저희에게 언약적 자녀관계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는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맹목적인 부모 순종이 아니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면 우리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자녀들이 가져야 할 생각과 성경적 자세예요 근데 언약적 자녀관계에서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더 중요해요 여기에는 우리 대학과 청년 랩런트들도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대학 청년들은 내가 뭐 부모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미래의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적용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태어날 후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2, 3, 7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안교육을 잘 받은 7살짜리 아이가 자는데요 갑자기 막 천둥, 봉기가 막 치는 거예요 천둥, 봉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달려와서요 아 무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누구 자녀니? 하나님 자녀 아니니? 네 안에 누구 계셔?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 믿는 사람에 누가 함께 하시니? 천군천사가 함께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제가 필요한 거는 아빠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요 항상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스킨십 접촉을 통해서 그 머리에 손을 안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언약으로 축복하고 양육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미래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따뜻한 접촉으로 해야 되겠죠 제 어린 시절을 보면요 참 행복했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행복했냐? 집이 부유하고 제가 또 목회사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제가 성적이 좋고 뭔가 잘 되고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개척교회에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웠고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느니 그런 게 있었고 했는데 제가 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저는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거든요 풍족하다고 느낀 적도 없지만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자다가 보면요 가끔 차디찬 손이 제 머리로 탁 올라와요 자다가 한 새벽 6시, 7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싫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은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좋은 말씀 전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겠죠 근데 그게 쌓여서 쌓여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 이제 부모님이 또 적용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날이 춥습니다 미리 생각을 하셔서 뜨거운 물에 손을 녹이시고 이불 방바닥에 딱 손을 얹어 놓으셔서 따뜻한 손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듣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저희 단임 목사님만 봐도요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새벽 예배를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발을 딱 붙잡고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간증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언약으로 기도해야죠 혹시 사춘기 자녀들 있습니까? 발을 어떻게 만져요? 사춘기 자녀들요 사춘기 자녀의 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 간 그 사이에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또 새 가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거 아니에요 내 몸, 내 생각,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우리 예전에는 아 목사님 영적 전쟁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예수님 믿고요 편안하게 있다가 복받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전 좋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탄은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간을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이라 불러요 그리고 인간들을 미혹할 때는 마개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졸개들은 귀신이라고 불러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까?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인 존재다 단순하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무엇입니까? 통치자들은요 역량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 집단 그런 부분들입니다 차별건지법을 만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되는 교육과 과학과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용이에요 한마디로 권력이 있는 분들에게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권세들은 무엇입니까? 뭔가 좀 능력과 권세들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 한마디로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흘리고 다니거든요 영향을 받고 다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무엇입니까?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버려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까? 포스트 모던이즘 포스트 모던이즘은 무엇입니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든지 변하고 상대적이지 절대 절대적인 거 없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자가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동성애는 죄가 된 지금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절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마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문입니다 만문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아니 감히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존재가 무엇입니까? 원문으로 보면 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면서요 물질에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교회에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죠 물질이 모든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제가 교회에 못 나와요 아 제가 돈 버느라 피곤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돼요 물질에 잡혀있는 사람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멸망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한 사람이 가려인 유라 아닙니까? 저는 가려인 유라가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발치 앞에서 들은 열두 제자 중 하나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두 눈으로 듣고 체험을 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심지어 폭풍으로 잠잠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걸 우린 보지 않고 믿지만 그들은 제자들은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은삼십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에게 뭐가 들어갔죠? 만문이 들어간 거예요 아 이 은삼십에 예수를 팔 수 있구나 은삼십이면 내가 집을 몇 채 사고 내가 뭘 할 수 있구나 아 그러면 내가 팔아야지 그 봤던 모든 기적과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이삼칠나라 오천중조 보그마의 주역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오늘 본문 3전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지금 사도마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약속이 주어졌대요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 RTS 연관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을 하려고 내일이면 졸업식을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냐 일본의 이종호 송교사님께서 덕평에 가셔야 된대요 그때 차량 편을 구하다가 제가 출발을 하니까는 저랑 같이 연결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송교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제가 차 안에서 팀사역을 받게 된 거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신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혜를 너무 강조한다 너무 중요하다 그 피가 우리의 죄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참선지자를 강조한다 너무 좋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강조하고 초점 맞춰야 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만앙의 왕이 되셨다 이 부분에 초점 맞추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보금 선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그 짧은 시간에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다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만앙의 왕이신 부활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언제 떠나갑니까? 흑암이 언제 떠나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장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사탄은요 완전히 떠나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적용해야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게 좀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말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분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면서 모든 문제와 역경을 돌파한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챔피언들 아니겠습니까? 10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요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10편이죠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찬양곡들이 이 10편을 쏙에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10편이 뭘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너무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친하다 못해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 고백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다윗의 10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구약시대는요 요호와 하나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 야외 하나님 요호와 하나님 뭐 하나님 이름을 발음을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합니까? 그래서 발음 자체가 까먹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친합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질 정도로 지금 다윗의 고백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강력함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되기가 힘듭니다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다윗의 강력함입니다 다윗이요 완벽한 사람 아니죠 완벽하면 사람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바세바 불륜 사건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와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살인까지 저질르고요 마음의 교만이 한 번 딱 올라와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때 그 교만 때문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만큼 굵직굵직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합한 자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니까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10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요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요호와의 집에 살면서 요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원 띵 바라는 원 띵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10편 27편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최악입니다 아니 자유는 친화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그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풀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거 한 가지만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이모가요 네 분이나 계세요 저희 어머니 쪽이 모계 쪽이 구남매나 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이모들이 많다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이모네 놀러가서 용돈도 받고 이쁨도 많이 받고 이렇게 제가 좀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님들이 참 신실하세요 교단은 다르지만 신실하세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아주 심각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들도 천사도 인격이고 저희도 인격이고 사탄 귀신 마귀도 인격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때 막 쌍욕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런 갈아마실 거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 귀신들이 기분이 나쁘대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냐? 이모 얼굴이 무서웠어요 막 갈아마시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하니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흑암 결박할 때 반드시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으면 안 돼요 아이 뭐 기도를 뭐 이렇게 결박 기도라 하냐 그만 좀 해라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 이름의 건설을 사용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박 기도해야죠 사탄 마귀 꺾어야죠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뜨겁게 예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과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하는 사람 그 예배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요 모든 사탄의 나라는 박살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보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주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과 베드로 등등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많은 이야기들 하시지만 이런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종입니다 종이라는 의미는 뭐가 전제가 돼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흔들어 제끼는 왕이십니다 그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돼요 강단 말씀 떨어지면요 오늘도 은혜가 되네 이 수준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령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신다니까요 4등전 2장에 어떤 말씀입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교회적으로 5순절 성령의 역사가 4등전 2장에 나타납니다 5순절 성령의 역사 누구에게 부어줬습니까? 4등전 2장 18절입니다 그때의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 영 하나님의 영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남종과 요종이에요 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씀 강단 붙잡고 순종하는 그 사람 주인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없이는 말로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여러분 모든 산업 현장에 그 다음에 사역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속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 그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강단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 무당촌 가서 결박하고 해야죠 근데요 사대행전 19장에 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했는데 귀신하게 얻어 터진 스계야의 아들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강단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 말씀을 적용하고 따라가는 삶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가는 곳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대행전 19장 15,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귀 눌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계야의 제사장 아들들이 바울이 앉는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저렇게 되네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보시면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는요 이 진리만 알면 됩니다 고대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우리가 전쟁을 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지 않냐 뭐하러 그렇게 소모전을 하냐 일대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왕이 되고 지는 사람이 종이 되자 너무나 심플하죠 그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아시입니다 블레셋이 나왔어요 우리가 소모전할 필요 뭐 있냐 일대일로 한 명만 나와라 그래서 이기는 사람 왕 지는 사람 종이 되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꽁꽁 걸어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예표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사탄 완전히 박살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등에 업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너무나 리허가하고 확실하죠 얼마나 큰 은혜이고 행복합니까 그러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29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이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아브라함의 시입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언양 믿고 따라가면요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예요 창세기 22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 유명하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부어줄 만한 그릇이 되는 믿음인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테스트를 통한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옵니까? 문제와 사건이 쏟아집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들을 지금 넓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테스트에 성공했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히브리소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인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순종하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죽고 나서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성공했죠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강단 말씀 순종하느냐 강단 말씀 떨어지면 저는 정말 하나님 이 3, 7 플랫폼인 언약 가정을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끊어진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가정복음을 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로 도전하겠습니다 그 도전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테스트에 성공하는 거예요 10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특이한 표현이요 원어로 보니까요 등, 발 단수로 표현돼요 무슨 의미죠? 양발이 아니에요 한 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발짝만 비춰주세요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분론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언젠가 성공할 거 그냥 쫙 가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이 온다니까요 그때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세의 집에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노라 하나님 좀 심플하게 다윗이라고 좀 말씀하시지 그러면요 안 헤맸잖아요 딱 가가지고 이사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어딨냐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불러와라 바로 기름 부으면 땡이에요 근데 이세의 아들 줄 중에 하나라요 첫째 아들 엘리야 아니래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아니래요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 다윗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그냥 이세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아들인지는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강단이에요 저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 주세요 창세기 22양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메 씨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것이면 아브라메 씨입니다 우리 안에 또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막이죠 그들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브라메 씨인 우리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37나라 5천 종족 국내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사명과 이유와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야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또 어떤 축복 주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경제 우리의 모든 헌신 그걸 흘려보내서 어디에 사용하시라고요? 영혼구원에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정확하죠?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그걸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 이 말씀입니다 3년 만에 그 말씀하신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단 한 번의 부활설교로 3천명이 영접을 해요 영접뿐만 아니라 3천명이 다 교회화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엄청난 역사를 사람 낳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고린도 우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유명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만 위로를 받아요 내가 전에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예요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 불신현장, 세상현장에는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함으로 말미야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럴 때요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새롭게 인도하시는구나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와 함께 구원의 길 말씀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구원의 길 뭐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아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해야 진지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대화하다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아 사업차 만났지만 직장 상사 후배로 만났지만 친구로 만났지만 항상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전도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대화하다가 이 사람과 어떻게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죄의 문제가 심각함이 느껴지면요 예수가 복음이 됩니다 죄의 문제 아 나는 뭐 죄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난 착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돼요 선포해도 돼요 예수는 그냥 예수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나는 끔찍한 죄인이구나 나는 영원히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이구나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해결되는구나 이걸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08장에 보면요 후렴만 좀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여기 어떤 메시지 남겨있죠?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요 뭘 부러워합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대력의 성문을 차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직장, 현장, 가정,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린 낙타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우리 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야 사막에는 모래 폭풍이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우리 눈썹이 긴 거야 또 물어봤어요 엄마, 왜 우리 발은 이렇게 넓적해요? 그건 말이야 사막이 풍붙 발이 빠지잖아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야 또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우리 등에는 혹이 있어요? 그건 말이야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창고가 여기 있는 거야 또 물어봤습니다 엄마, 근데 왜 우린 동물원에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축복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막으로 가야죠 그쵸? 동물원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을 현장으로 보셔야 돼요 내일 출근하는 지긋지긋한 직장이 아니라 현장으로 보셔야 돼요 그분, 나를 갈구는 상사분 계시잖아요 그분 누구십니까? 아프리카 원주민 족장입니다 선교 대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무나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될 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재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삶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해가 묻는다니까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뭐해야죠?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메시지 어떻게 준비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 3, 7 나라 5천 영족 우리 옆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을 전도와 선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